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담아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빛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렴감 없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이 있기를 또 예수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또 내 경험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끌려지면 얼마나 신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의 손을 떠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역시 우리 손을 떠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늘 겸손함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돈으로 해결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나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하므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늘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또 다른 겸손함을 배워나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림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물이 가운데서 어떤이는 이런 말로 어떤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 밀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기 동족으로부터 심한 그러한 모욕감도 들었어야 됐고 또한 정말 이 매질까지 당해야 되는 그러한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 왜 하나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에게 이러한 역경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옥 안에 집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정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깥에 암살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40명 이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바울이 만약에 감옥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암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바울이 오히려 감옥 안에 두름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의 생명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요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데 심지어는 보편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그 시대의 통치자들을 그는 만나게 되고 또 그들에게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옥 안에서요 그는 이 감옥 안의 수감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에베소소나 빌리버스 콜레시스 같은 그러한 이 서신을 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지금 당장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이 모든 일이 바울이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갇히고 또 이런 억울한 모든 일들이 복음의 침보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 등장하지요 요셉 역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남들보다 정말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도덕적으로도 정말 순결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주인이었던 이런 보디발의 명령에 순정했고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디발의 그러한 아내의 유혹이 너무나 집요하고요 또한 이 강압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그러한 손길을 요셉 입장에서 참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절에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할 때 또 요셉 역시도 어느 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이 청년의 나이 때 한 번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감옥 안에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보호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옥 안에서 또 요셉이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것이 일반 감옥이 아니라 공중 감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그러한 신뢰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한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애국의 문화나 또한 역사나 또한 왕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나중에는요 그가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이 감옥 안에서 모든 만남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직통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이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 안에 갇히지 않았다면 보디바레의 가정 속에서 보디바레의 인정함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평안하게 그냥 먹고 살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그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이 뿌리로써 그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끌고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 속에 예기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별히 이러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또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한 생각의 틀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푸념하거나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힘들고 어려운 내 손을 떠난 문제를 만날 때도 우리 신실한 하나님을 붙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신실한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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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